먹으시면 안 돼요. 잠깐만요. 안 돼요. 안 돼요? 약간 비슷한 거 있지? 약간 비슷한 거. 자, 정답. 달걀말이 하고요. 달걀말이. 아, 이게 간장 피피. 저기 간장을 누가 한 그런 요리인데. 아... 정답 얘기해 주시죠. 간장을 다 알았으니까 말씀하세요. 딱딱한 거야, 딱딱한 거. 간장을 피피해서 막 어? 요리 프로그램 아닙니다. 빨리 해 주시죠. 달걀말이. 달걀말이. 마늘 좀. 마늘 좀. 너 코 막혔니? 코라고? 어? 그냥 형하고 불쌍해. 나 형하고 불쌍해. 냄새를 맡았는데. 지효랑 게리 형이랑 섞으면 돼. 아무 얘기도 안 할게. 그냥 게리 형이랑 지효랑 섞어. 너 여기 있지? 아니요. 맞는다. 그래서? 너 여기 있지? 너 막혀? 조심해라. 발이 되나? 너 어떻게 하지? 왜 그러지? 내가 뭐인다며. 내가 어떻게 알았어? 달걀말이. 달걀말이. 홍재만. 홍재만. 오징어 고춤. 오징어 고춤. 잠깐만 오징어 젓갈? 아니야. 오징어 젓갈? 아니야. 오징어 젓갈. 조용히 해라. 달걀말이. 잠깐만 알겠어요. 아 오징어 젓갈. 오징어 젓갈. 오징어 젓갈. 아까 나한테 얘기해준 거 아니죠? 아 왜 그랬어요 엄마? 야 너 두 개면 두 개면 두 개면 두 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혀 대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정답 달걀말이 콩자반 오징어책 오징어책 오징어책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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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책이다 오징어책이다 2개 오징어책 lumière 오징어책볶음 니가 처음 얘기했을 때 저거 얘기한 거지? 나도 저거 얘기한 거 그래 저거 나도 저거 그냥 건세운 볶음대로 이렇게 건세운 볶음 계속 건세운 볶음이라고 해도 계속 건세운 볶음이 되는 거 아니야? 제발 봐 자 이렇게 해서 푸드 배틀 게임은 초록색 팀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팀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상하 두 팀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상해야지 상 상해야지 아 그럼 나 막 하고 싶은데 상해 이유가 없어 야 니 총에 맞게 해 그래 정울도 형이 뭐예요? 정울도 형이랑? 정울도 형이랑? 정울도 형이랑? 정울도 형이랑? 두 번 저희는 절대 미각이 되살아나는데 이제 마비정 벽화마을로 이동하고 벽화마을로 벽화마을로 야 이건 이런 마을이 있네 야 아 가면서 타고 이런 날 또 섭외하셨어요 야 야 마비정이다 마비정 너무 멋있어요 이 어미가 너희를 주려고 송편을 만들어서 마을 여기저기 숨겨놨단다 송편을 찾거나 너희끼리 빼앗아서 가마솥에 송편 10개를 넣고 먼저 가마솥 뚜껑을 송편 10개를 찾아야 돼 여기에 한 본부가 있고 네 맞은편 이쪽에 뺏기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본부가 각 팀 본부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각 팀이 10개의 송편을 이 마을 공부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각 팀이 10개를 먼저 갖다 놓으세요 저거 저기요 아마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 각오 단단히 하세요 어머니 전투가 벌어질 거니까 가마솥에 넣으면 안 뺏게 된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가마솥을 몸으로 덮고 있어야 될 거야 깔 써 가마솥이 뚜껑이 없어 가마솥의 송편을 거기서 다 떠 이거 뚜껑이 없는데 아 이거 광수가 힘이 싸우보다 반칙을 잘하기 때문에 저쪽 거 또 훔쳐오고 이런단 말이야 광수가 이만한 사이즈 광수나 이런 애들은요 어머님이 계시고 말고 안 봐줘요 근데 이거 인연이 많아 좀 유리하게 아니야 내가 내가 무서운 꼴을 못 봐서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너 무서운 거 좀 해줄지 장차가 어헤야 어헤진다 어 딱 어울리시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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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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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